다음 키워드는 서울시의 반란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지금 고심에 빠졌는데요. 박사님, 서울시에서 여의도와 압구정 같은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강경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서울시가 웬일인지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겠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완화안을 제안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또 지적을 했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서울 한복판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데 그 공급을 열리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자고 해도 마땅한 땅이 잘 없고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른 나라들, 선진국에서 있던 것처럼 용적률을 좀 높이면서 또 층고 제한을 풀면서 도시 내에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은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서울시의 인식으로 보여요. 재건축, 재건축의 건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간격하게 묶음으로 인해서 그 재건축에서 낡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우리 국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이만지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천에서의 유충사고라든지 또 각종 서울시에서의 수돗물 사고 이런 것도 낡은 시설에 의한 부작용의 한 요인이다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서울시와 국토부가 잘 상의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 과실을 사회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하면서 무주택자, 임대주택도 많이 늘리는 이런 방식의 대성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